네, 제가 노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경제를 잘 읽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실물이 훨씬 미신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한국경제사람연구원의 김강석 실장님 바이든 노미스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바이든이 등장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다.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바이든이 생각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그 투자, 정말 재밌는 제도인데요. 바이든이 갖고 있는 공약이 뭐냐면요. 네, 제가 노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경제를 잘 읽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죠? 화면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가요? 네. 어떻게 다르죠? 실물이 훨씬 이신데? 화면이, 봐봐요. 아니, 오프닝 제가 좀 할게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우리 한국경제사람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전혀 예고하지 않고 노크를 했더니 프리스타일로 바로 저희가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화면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요새 좀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저는 실물보다 낮게 나오는데 네, 네. 우리 앵커님은 실물이 훨씬 미인이셔서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에 저는 너무 잘 나오네요. 저는 화면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용인가 봅니다. 저는 방송용이 아닌가요? 제가 13년을 방송을 했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2021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도 쓰셨고 최근에 또 바이드노믹스 관련한 키워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모셔서 자세한 내년 시작, 내년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질문을 최근에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좀 재미없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미국 대선 결과가 완전하게 사실 나오진 않았지만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사실 2021년 경제 전망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이든이 등장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다. 어떻게죠? 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기존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면 떠올려 보세요. 오바마 정권 때와 트럼프 정권 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달라진 그 요소 하나만 꼽아라 하면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가 아닌가.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자라는 트럼프가 등장함에 따라서 거대한 이슈 사실 코로나19 이 단어만 지우면 2017, 18, 19, 20 이 4년 동안 트럼프 정권 동안 가장 중대한 세계 경제 이슈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일 거예요. 실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의 전환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예요. 자유무역? 트럼프와는 기조가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났고 트럼프는 어쩌면 이름을 달리 지으면 불확실성. 불확실성. 물음표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거죠. 그런데 물음표가 거치잖아요. 이제 물음표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확실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쉽게 말씀드려서 확실성의 사람이고 예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이미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쯤부터 이미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줄여나갔어요. 소위 불확실성이 높을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하게 집중되다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이미 불안전자산 혹은 공격적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이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된 거죠. 그것도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준비해온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최초 공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여러분들께만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 보이시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이 불확실성 지수를 두 가지로 꼽았어요.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근데 역시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하늘색이죠.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점을 찍었죠. 비슷한 컨셉이 바로 빅스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빅스 지수가 2020년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경신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금가격도 역시 가장 높은 고점을 향해 갔었던 거죠. 근데 한번 그래프 다시 보십시오.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을 한번 볼게요. 무역 분야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2019년이 더 높아요. 이게 뭐냐면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격화된 시점이 201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20년 경제 전망 책에다가도 2020년에는 휴전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코로나가 올지 미리 아셨던 거예요? 코로나를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냥 흐름상? 대선을 앞에다 두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될 거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비슷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가장 고점은 2019년이었는데 역시 무역 불확실성을 가장 높게 만든 게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이었던 거죠. 역사상 가장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이든이 등장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가속화시킨다 하더라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만큼 무역의 불확실성을 더 고도화시키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간다.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트럼프가 4년 정권 기간 동안 탈퇴했던 국제 조약이나 국제 기구 다시 다 복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협약이고 WHO도 탈퇴했죠. 뭐 나프타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하고 재협상하고 한미 무역, 한미 FTA도 재협상하고 이런 것들을 탈퇴 혹은 재협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실 뭐 한 거냐면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소탐대시라다. 지적한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자 칼럼에 나갈 문장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이든은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소탐대시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국하고 왜 싸우냐. 주한미군 철수한다느니 눈앞에만 너무 급급한다는 거예요. 방위비 분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리아 패싱 문제. 남한을 빼고 소위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내주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런 걸 그래. 주한미군 방위비 더 내가 부담할게. 대신 내 말을 따라라 이거예요. 전략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런 식으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적하는데 지금껏 수많은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로부터 탈퇴하면서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해야 할 미국이 오히려 지금 질서를 흐트렀다.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반장으로서 아이들 떠들지 말라고 지위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떠드니까 다 떠드는 거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다시 등장하면 세계의 경제 질서 다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으름짝을 내고 있어요. 세계의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거죠.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두 번째 그 다음 장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 아이비뱅크들이 2021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을 텐데 단적인 예로 5%로 전망해요. 트럼프가 될 때. 그런데 바이든이 되면 몇 퍼센트를 깔을 또 전망했을 거예요. 두 가지 전제로 전망했을 텐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될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의 회복세가 더 진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다 플러스로 전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마이너스 트럼프 값이니까 평균적으로 1.2%포인트 미국 경제에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바이든이 이끄는 정책이 트럼프보다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세계 경제, 무역의 상승세를 무역이 더 탄력적이거든요. 성장률보다 무역이 더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급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미국 경제도 긍정적이고 그 구체적인 얘기는 더 나눠보겠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을 바이든이 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보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최고야. 우리만 갈 거야. 너네 다 하지마. 너네 다 못해. 이거였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가자. 근데 너네가 밑집 받쳐줘. 우리가 같이 더 뜰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맞나요? 거의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함께 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서는 그런 느낌으로 바이든은 정책을 구상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산업을 가장 먼저 추구를 할 건지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업종이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움직일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전망에 얘기를 했죠. 사실은. 네. 어떤 센터였죠? 왜냐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소경제 이런 거 2020년 전망에 나와 있어요. 2021년 전망이 아니라. 그럼 좀 달라지나요? 살짝.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이 산업을 잠깐 논하기 전에 국제질서 얘기를 했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마무리하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미중 무역 분쟁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해왔던 미중 무역 분쟁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너무 공격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보호무역주의적인 보호무역 조치들을 싫어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 전쟁이죠. 관세를 높게 만들어서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안 팔리게 만든 관세 전쟁. 두 번째는 소위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여러 재화가 공급 여러 일본이 우리한테 공급했던 전략했던 것처럼 전쟁했던 것처럼 수출을 차단하는 거예요.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안 되게. 그런데 그게 오히려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거죠. 대표적으로 관세 높여서 수입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낙농업자 입장에서는 사료값이 비싸지니까 부담이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소재 부품 장비 공급 안 하면 당연히 일본 경제가 더 어렵다. 역시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화웨이한테 공급 못하게 하면 미국 기업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무역 조치를 지적한 거예요. 바이든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전략가답게 한국이라든가 인도, 호주, 뉴질랜드 또 유럽 미국이 계속 이런 나라들하고 다 싸우고 다녔는데 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 우방국들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위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압박하겠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인권 탄압하는 거 아이들 노동력으로 쓰는 문제 이런 거 UN을 활용해서 압력하는 거 그걸 중국이 사실 더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 보조금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이런 거 WTO라는 또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하고요. 가장 강조하는 게 산업 이슈인데 환경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그 정책 기조가 그린 그로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녹색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이었던 당연히 바이든은 녹색 성장의 컨셉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고요. 중국이 환경 문제 그렇게 해결 안 하고 계속 기업 경영하면 내가 더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단행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완화될 거예요. 그러나 2021년 하반기나 22년 정도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텐데 이런 식으로 격화될 테니까 우리에게는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이걸 이제 골라야 되는 문제에 당면할 수 있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마치 사드보복과 같은 경제보복 이슈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겠다.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되고 나서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